딸이! 어찌 되었어? 그래 뭐 사람 죽이면 목숨으로 갚는 법이니 사람 살리려면 응당 목숨 정도는 걸어야지 얼마나 좋아 목숨은 열 번, 백 번, 첨 번 만 번 걸어도 어차피 죽는 건 한 번이잖아 오히려 좋아 그래 다 좋고 알겠는데 근데 왜 우린 하나니까 운명 공동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이젠 셋이라니까요 환장하겠네 편해서 이제 어쩌실 거요 어쩌긴 멀어째 법으로 승부해야지 늘 하던대로 알겠는데 안돼 가 율과는 구슬을 시작하라 저는 우칭이다! 없습니다! 사건 현장에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었을 거에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여러분? 올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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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자를 곤장 300개 저하라 송사로 날 이길 사람은 이 조선땅에 없으니까